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FICC 리서치센터의 황병진 연구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원자재 기대한다는 말씀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자재 시장 수행율 상당히 괜찮았었고요. 올해 사실상 유가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언론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원자재 슈퍼사이클 다시 오나? 저희 타이틀도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좀 준비한 게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리고 원자재 시장 전체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올 거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해 지금 장표 좀 봐주시면 보통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면 기금속 금이라든가 은과 같은 일부 안전자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들 위험자산 주식처럼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강 아니면 저희가 시클리컬 자산이라고 하면 원자재라고 일단 보일 수가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100포인트 이상에서 상당히 좀 확장 국면일 때 원자재 시장 수익률을 봐주시면 상당히 좀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4월에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기가 침체를 경험을 했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1개월 정도 경기 선행지수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보통 경기 선행지수가 우상향할 때는 평균 18개월 정도 우상향한다고 보면 올해 3분기까지는 우상향할 거야라고 하는 전망만 보더라도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질 때 경기가 좋아질 때 경기 민감자산은 원자재 되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전망이 일단 베이스는 좀 깔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저희는 원자재 시장 결국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저희가 IT 버블 겪고 나서는 중국이 사실상은 원자재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뭔가 어마어마한 그런 수요를 이끌어주는 그런 주체가 있었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이 4조 위안 사실상 풀면서 재정정책으로 투자 사이클을 갔던 뭔가 수요 쪽에서 견인하는 사실상 주체가 있었는데 보통 그럼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뭔가 이런 또 다른 수요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수요의 주체가 있어줘야 된다고 보면 저희가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중에서도 원유라든가 게스겠죠. 그런데 좀 전에 박차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 기후변화협약만 보더라도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이라든가 다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슈퍼사이클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수요의 패러다임을 끌고 갈 수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만 봤을 경우에는 공급이 타이트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원유가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원자재 시장 슈퍼사이클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섹터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2분기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산업금속 섹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원자재 시장 흐름 장표를 다시 또 봐주시면 보통 저희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경기가 침체를 막고 나서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정책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리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달라도 약세이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은 달러화와 약세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원자재 시장의 강세가 나타나는 게 경기 회복기 초입에 나타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데 올해 1월, 2월에 원자재 시장의 흐름을 봐주시면 대부분의 원자재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기금속은 좀 빠져 있어요. 기금속은 마이너스 중위를 냈고 또 3월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시장 경기가 되게 좋아지면 원자재 시장 되게 좋아야 되는데 3월 달에는 저희 주식 시장도 흔들렸었지만 원자재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4월 들어와서 원자재 시장의 흐름들 자체가 다시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경기 회복기 초입에 계속 나타나줘야 되는 전제 조건이 통화정책의 완화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유동성 아니면 재정정책 이런 이슈들이 계속 좀 남아있어줘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4월 20날, 한 이틀 정도 지나갔는데요. 지난해 4월 20날이 어떤 날이었었냐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처음 WTI 가격이 마이너스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지난해 4월 20날 WTI 가격이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4월 20날 유가가 어떤 수준이 되든지 간에 유가의 연간 변동률은 상당히 가파르게 몇백 퍼센트까지 뛰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말통을 사서 기름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겠죠. 그리고 또 인도 받을까 봐 선물을 사면 또 현물로 인도 받으면 큰일 날까 봐 배라도 한 척 샀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왔는데 지금은 또 얘기를 이제 우리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아주 불리시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저는 원자재 종합원자재는 에너지 섹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종합원자재에 대해서 불리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원자재는 저는 2분기는 좀 중립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전제조건으로 오히려 유가가 저희가 3월에 한때 65달러 이상으로 오버슈팅을 했었는데 네. 좀 올랐었죠. 유가가 오히려 65달러 밑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면 오히려 에너지 섹터는 별로 재미가 없겠지만 나머지 원자재들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장표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과거와 지금 유가가 사실상 의미하는 경제에서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희가 2014년 하반기 때 유가가 폭락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경험을 했던 이유가 미국의 쉐일 오일이 세상 가파르게 생산량이 늘어났었고 또 2011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중동의 산량이 상당히 가파르게 빠졌다가 같이 올라와 버리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2016년까지 저희가 유가가 WTI 가격이 26달러까지 내려가는 걸 경험을 했는데 사실상 그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MSCI EM 저희가 한국 코스피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MSCI EM을 구성하는 커런스 인덱스 그 국가들의 통화지수를 보면 거의 유가의 흐름이랑 MSCI EM 지수 아니면 MSCI EM 커런스 인덱스가 거의 동행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유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요 신흥국의 경기가 좋아요 라고 사실상 인식이 됐다라고 보면요. 저희 회색 음룡으로 표시된 부분 봐주시면 2018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바닥을 짓고 2017년 2018년 유가가 올라가는데 WTI 가격이 65달러 이상 올라가버리니까 오히려 신흥국의 통화지수가 가파르게 빠져버립니다.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도 사실상 3월 초에 저희가 WTI 가격이 딱 65달러 터치하자마자 저희 신흥국이 갑자기 망가져버려요.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가버리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과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쉐일오일이라고 하는 대체제가 나오기 전에는 원유라고 하는 자산은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뒤에는 고갈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 수요로 설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의 유가는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오펙 회원국들과 러시아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공급을 계속 조정을 하면서 유가를 계속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급 견인한 유가의 상승 자체가 소비 쪽으로 사실상 가격을 전가할 수 있을 거냐고 보면 쉽지 않았던 구간이 65달러 이상에서는 공급 유가가 소비 쪽으로 사실상 전가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에서는 나쁜 유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의 경험을 또 올해도 다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글로벌 아이비들이 저희가 3월 달만 하더라도 유가 75달러까지 갈 거야 아니면 유가 100달러까지 갈 거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상 나설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키워버리면서 달러 강세 원자재 시장도 3월에 흔들렸다고 보면 오히려 지금 4월 들어와서 유가가 65달러 밑에서 좀 안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다시 또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금리가 안정을 찾고 또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도 좀 줄어드는 데다가 달러도 다시 또 반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안정된다는 조건화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여타 원자재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국면들이 지금 2분기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유가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유가보다는 오늘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산업금속 쪽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리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채팅창에도 구리 얘기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구리에 대해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봐주시면 저희 산업금속 섹터에 대해서는 3개월도 확대 그리고 12개월도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NH투자증권의 2021년 원자재 시장의 탑픽으로도 저희는 구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금속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저희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가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반영하고 있는 수급이라고 하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게 재고라고 보시면 재고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야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유와 산업금속이 다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원유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데 오펙플러스라고 하는 카라텔 조직이 공급을 의도적으로 감축을 해서 유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산위량을 늘리면 유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산업금속 섹터는 지금 구조적으로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수요라고 하는 측면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민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저희가 구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요. 장표 봐주시면 닥터카파라고 부르죠. 닥터카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경기 선행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이랑 아니면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이랑 이 구리가격 아니면 LME 인덱스라고 하는 6개의 비철금속을 포트폴리오화한 이 인덱스 가격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금속의 가격의 방향성 자체가 경기의 방향성을 상당히 잘 견인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저희가 구리가격 전망하자면 경기 선행지수 3월까지 11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올해 3분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최소한 3분기까지는 구리가격은 위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1차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만 보면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그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산업금속 섹터에서 글로벌 전체 소비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중국의 경기가 그만큼 좋아야지만이 뭔가 산업금속을 좋게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저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었다라는 부분을 보면 중국의 수요는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정점을 찍게 될 텐데 미국보다 중국이 먼저 찍게 된다면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되면 이제부터는 좀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올해부터는 좀 다르게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장편입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저희가 산업금속 섹터 내에서는 중국의 그런 소비 기여도가 50%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이 나쁘면 사실상 구리 가격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만 하더라도 2008년 아니 금융위기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구리 소비의 그런 1위, 2위 소비국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미국 20%, 중국 20%. 그런데 금융위기 겪으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선진시장은 설비 투자도 안 하고 인프라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여도가 워낙 높아졌다는 게 지금은 중국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전에 슈퍼사이클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뭔가 수요를 끌어갈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지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일부 순서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들 오늘 밤에 바이든 회의 잘 보자라는 부분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이 왔어요. 저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산업 검석 하신다니까 이게 아무래도 철강석도 그렇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산업은 아니라서 이게 앞으로 기후협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데 먼저 수요적인 측면부터 일단 먼저 봐주실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철강이든 구리든 아니면 아연이나 이켈이든 전반적으로 산업금속이라고 하면 다들 중국의 건설 아니면 중국의 인프라라고 하는 올드 이커너미만 사실상 봐왔다라는 거죠. 올드 이커너미만 보면 얘는 구경제이기 때문에 얼마 가겠어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49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전세계 구리 수급이 1년에 2,500만 톤 정도 수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스마트 시티 기수량 구리 수요를 봐주시면 270만 톤 정도예요. 그러면 전세계 구리 수요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25년 프로젝션을 봐주시면 480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 기수량 구리 수요가 2배 정도가 5년 만에 늘어날 거고 또 다음 페이지 잠시 봐주시면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요. 그럼 이 스마트 시티 기수량 구리 수요는 어디가 주도할 거냐. 그럼 지금까지는 구리 수요라든가 산업금속 수요를 중국 혼자서 주도를 해왔지만 저희 왼쪽 그림에서 봐주시자시피 2030년이 되면 북미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아시아보다는 북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럽의 비중도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스마트 시티 기수량 구리 수요는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섹터들 EV라고 하는 전기차 그리고 솔라라고 하는 태양광 그리고 윈드, 풍력 거기다가 전력을 또 집전해야 되잖아요. ESS까지 이게 다들 친환경 인프라 쪽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서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뭐냐라고 하면 전력 관련된 거는 구리라는 거죠. 전기차에도 구리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내연기원 차량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한 3배 정도 되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전통의 에너지 시스템 때보다는 한 5배 정도 많은 구리의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2차 전지만 보더라도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리튬은 무조건 또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리튬을 이온화하는 양극 활물질에서는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과 같은 그런 수요들 자체가 장기적으로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이제부터는 기여도가 올라가게 되면 과거에 중국 하나 국가에만 사실상 의존했던 이 수요에 대한 그 기여도 자체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생길 거고요. 반대로 공급단을 좀 보실게요. 먼저 공급을 봐주시면 보통 저희가 광산 시장의 수급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아마 이 섹터 보시는 분들은 재련 수수료라는 걸 많이 보시는데 제가 TC라고 좀 표현한 게 트리트먼트 차지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지표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광산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거고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표인데 지금 현재 봐주시면 동전광도 그렇고요. 아연전광, 납전광 다 타이트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사실상 확산되고 있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저희가 중국 때문에 광산 기업들이 캐펙스를 늘려왔던 사이클이 2013년까지는 상당히 가파르게 캐펙스를 늘렸었어요. 그런데 2013년 이후부터는 중국 모멘텀이 좀 약간 약해지면서 광산 기업들도 캐펙스를 그때부터는 상당히 부진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광산이 나올 만한 그런 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리가 지금 현재 9400달러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올해 캐펙스 막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이 걸려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타이탄 공급이 불의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박사님 질문을 하셨던 게 이 산업금속 얘네들은 전력도 많이 사용하고 석탄화력발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기후협약 관련해서 얘네들은 약간은 후퇴해야 되는 산업들 아니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얘네들이 살 싸운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수요가 올라가는데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중국이 다음 장표를 봐주시면 특히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산업 아니면 철강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중국이 마켓셔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좀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중국이 에너지 비용이 쌌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랑 비교해서 선진국들은 가스를 쓴다든가 신재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비용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분해를 해야 되는 산업금속의 생산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이 50% 이상이다 보니까 값싼 전력으로 알루미늄이든 철강이든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버리면서 마켓셔를 늘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정책이 파리교협약 이행하겠다? 거기다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최근에 중국의 신장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알루미늄이라든가 일부 산업금속 생산시설에 대한 규제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급적은 구조적으로 계속 타이트해질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슈퍼사이클이 있다고 보면 산업금속 그중에서도 구리를 주도로 한 산업금속이 슈퍼사이클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자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리를 주목해서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리 이외에 알루미늄, 니켈, 아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요장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비철금속, 철강을 제외한 비철금속 중에서는 가장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금속은 구리 좋게 봅니다. 철강을 왜 제외하셨죠? 철강은 저희가 수요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뉴 이커너미를 이끌어가는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철강은 어떻게 보면 전통 인프라 쪽이 사실상은 미국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뉴 이커너미 쪽, 신재생 쪽에서 늘어나는 그런 수혜를 받는 자산은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 아니면 저희가 희소금속 쪽으로 보면 리튬, 코발트, 망간과 같은 그런 금속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철강석이. 철강석 가격은 많이 올랐죠. 철강석 가격은 저희가 철강석 가격보다는 오히려 구리 가격이랑 아니면 알루미늄 가격이랑 코릴레이션이 더 높은 가격은 철강 제품 가격이 훨씬 더 높아요. 철강석은 어떻게 보면 철강 제품의 원료이기 때문에 철강석은 산업금속 섹터의 그런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생기면 호주가 또 붙어 있지 않나요? 저희가 글로벌 전체 철강석 생산의 80%가 4개 회사가 사실상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3개 회사가 호주 회사고 발레 하나만 브라질 회사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또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이 돼버리면 중국은 원료를 소싱을 해야 되는 부분을 호주를 좀 뒤로 제끼고 브라질, 멀리서 아프리카 이쪽에서 사실상 소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BDI도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호주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멀리서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배가 사실상 더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철강석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철강석보다는 오히려 철강 제품 가격이 오히려 구리 가격이랑 상당히 많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다들 구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구리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뭘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상당히 많은 투자 수단들이 있긴 한데 저는 단기 투자 아니면 단타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상 추천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밤에 안 주무시고 거래하신다면 선물 시장에 거래하시면 가장 레버리지가 크겠죠. 쉽지 않겠죠.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국내에도 구리 선물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든 아니면 영국 시장에도 달러화로 표시된 구리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들 있고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통 또 주식 시장이 좋은데 원자 시장도 좋으면 좀 베타가 좀 더 큰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주식형 ETF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구리 광산기업 ETF 같은 것들도 투자할 만한 자산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래 이제 목요일 1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김혈매 팀장님이 계신데 지금 채팅창 통해서 연구원님께 질문을 좀 하나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페루 같은 곳에 생산 차질이 있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맞는지 그리고 정상 가동 시작해도 구리 가격은 그렇게 조정받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다고 너무 올라서 한 번 빠지고 가진 않으려나 싶다.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저는 산업 분석 중에서도 나누어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페루도 상당히 중요한 국가인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대 광산 생산국이 칠레가 한 30% 생산하고요. 페루까지 하면 둘 합쳐서 중남미 쪽에서 거의 한 50% 정도 생산될 거라고 보면 페루 당연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페루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구리보다는 아연납이 훨씬 더 공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연과 납 같은 경우에는 페루가 최대 생산국이거든요. 그런데 아연납은 저희가 2016년 그런 경기 좋은 사이클에서 아연 가격이 톤당 2,500달러를 훨씬 더 넘어서 보통 저희가 90% 생산 원가 정도 수준 이상을 사실상 유지했던 구간에서 아연 광산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캐펙스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루에서 코로나 여파만 사실상 완화가 되면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램프업할 수 있는 거는 아연과 납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원자 제너리스트들이 볼 때는 아연과 납에 대해서는 항상 후순위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칠레도 그렇고 페루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칠레만큼 큰 구리 광산 생산국은 또 아닌데다가 또 이 캐펙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이후로는 상당히 줄어왔던 사이클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캐펙스가 다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2025년까지 15,000불을 계속 지를 수 있는 이유가 캐펙스 자체가 상업 생산으로 가려면 최소 3년 걸린다라고 하는 가정은 가져갈 수 있는 게 구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서를 봤더니 구리 광산은 보통 산에 있는 거 캐야 되는데 그게 다 떨어져서 땅 파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맞아요. 채산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광산을 이야기를 하면 강원도 광산을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항상 이 갱도 지하로 들어갔지 않나요? 그런데 호주라든가 칠라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가 주요 광산 국가들 보면 저희가 오픈핏이라고 해서 노천광산에서 일단 다 돌려서 다 캐내고요. 이걸 다 쓰고 나면 그때부터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금속 섹터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거기 소속들이 본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농산물이에요. 계란 가격 이렇게 올라가고 계란 가격 지금 파 가격이 지금 파테크 비트코인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미건들만큼.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서 지금 맥주 가격도 올린다 그러고 식품 가격 올린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이건 실생활에도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제가 파라든가 배추까지는 제가 커버를 하지는 않고 있어서 보통 저희가 이제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라든가 아니면 로저스 인터내셔널 커머지 인덱스 상품지수들에서 편입된 농산물들을 중심으로 보면 보통 곡물이나 소프트 커머티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농산물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상 3대 곡물입니다. 옥수수, 콩 그리고 소맥이라고 하는 밀이 있는데 소맥, 소주, 맥주 아니죠? 아니면 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밀가루 만드는 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원유에너지라든가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이기도 하면서도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는 저희가 시클리컬 원자재라고 부르는데 농산물은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경기 민감 자산은 아니에요. 농산물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음식료, 경제 원리에서 배울 때 음식료라고 하면 탄력성, 수요와 가격의 탄력성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없고 우리 경기 좋고 잘 사는다든 다이어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두 배씩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 가격을 끌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에서 저희가 찾아봐야 되고요. 공급에서 사실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4월달까지 농산물 가격이 계속 좀 치솟게 만드는 두 개의 변수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는 날씨 변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날씨 변수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라니냐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작황이 망가지면서 미국의 생산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돼서 저희가 상당히 타이트한 재고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작년 연말에 심어서 지금 수확하고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남방구 지역의 곡물들도 수확이 지연되는 그런 이슈들까지 발생하는 데다가 4월달까지는 라니냐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또 올해 가을에 수확하는 옥수수와 콩을 지금 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지금 파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다가 달러까지 약세로 가버리면 미국이 곡물 최대 수출국인데 달러가 약세면 미국산 곡물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곡물 가격 상당히 강세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 곡물 시장에 대해서는 2분기가 좀 피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하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3개월 투자 의견은 저희가 좀 확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좀 곡물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를 계속 가져가주면 오히려 하반경직성은 있을 텐데 날씨 변수가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없어져 버려요. 저희가 4월에 라니냐가 소멸이 돼서 올해 겨울철까지는 라니냐든 엘리뉴든 전혀 없다라고 보면 날씨 변수가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파종 당장은 지연되지만 올해 6월까지 파종을 다 마치게 되면 하반기에 작황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거고 하반기부터 공개되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생산량 전망은 또 상향 조정되면서 농산물 가격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는 점점 안정화되지 않을까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구리 관련 ETF는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자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ETF 동향이라든지 저희가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원자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1월, 2월의 시장이 보여줬던 부분 그리고 3월 시장이 보여줬던 부분 그리고 4월 지금 현재 원자재 시장이 보여주는 부분의 차이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1월, 2월의 기금 속 섹터가 소외됐던 원자재 시장의 강세 그동안의 명목금리는 같이 올라갔던 구간에서는 경기 회복의 초입의 인플레이션 해지 장세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위험 자산 선호 장세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3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가가 오버슈팅해버리다 보니까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면서 달러 강세면 당연히 원자재 시장이 좋을 수는 없죠. 달러화로 표시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화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저는 2분기만큼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는 유가가 안정을 찾아주게 되면 저희가 유가의 연간 변동률이 2분기에 튀었다가 내려오더라도 3분기까지는 WTI 가격이 55달러 이상만 되면 전년 동기간 대비 50% 이상에서 머물게 돼요. 그렇게 되면 2017년, 2018년과 같은 골디락스 환경도 사실상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유가가 안정됐을 때 달러가 약세 아니면 통화정책이 완화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어준다고 보면 원자재 투자할 만한 그런 거리들은 충분히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 이야기만, 금 이야기는 없는데 지금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혹자는 금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다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빠져나갔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금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표 봐주시면요. 금은 저는 3개월은 확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네. 2분기 확대를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이제부터는 약세 사이클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는 게 좀 금 가격 전망인데 금 가격 보면 저희가 2018년 말부터 금 가격이 강세를 끌어와서 9개 분기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많이 올랐죠. 네.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10개 분기만에 처음으로 약세로 돌아섰어요. 금은 언제 세상에 투자하기 좋으냐라고 하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금은 저희가 보통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을 언제 저희가 투자하냐라고 하면 경기가 확장기가 계속 지속되다가 경기가 언젠간 정점이 딱 도달할 것 같을 때 저희가 그걸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레이트 사이클 경계감 때문에 안전자산들이 서서히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해서 경기가 지난해 4월처럼 침체를 맞았을 때 안전자산 선호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위쪽으로 서서히 좀 개선됐던 구간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보면 경기가 좋았던 구간에서도 금 가격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인플레이션 해지일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금 가격을 보면 경기 선행지수는 서서히 올라가는데 금 가격이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때 금리도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금리에 오르는 부분도 당연히 있긴 한데 금 가격에 있어서 가장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긴축입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 금 가격이 약세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연준 파월 의장은 우리 계속 고압경제 할 거야. 그리고 물가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이상의 상당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기 긴축 안 할 거야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였었죠. 그리고 작년 12월 F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1월부터 그런 조이 긴축에 대한 걱정들이 사실상 생기면서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 그러면 명목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 가격이 약세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과거 사이클을 저희가 좀 봐주시면요. 당연히 명목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국채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후퇴한다라는 측면은 금 가격에는 투자 매력이 없다가 맞아요. 그러면 37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요. 2009년, 2010년 사이클을 보면 단기 금리는 안 움직이고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튀었는데 그때 금 가격, 은 가격은 같이 올라갔습니다. 명목금리 오르더라도 금 가격, 은 가격 같이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라고 하면 명목금리는 오르더라도 저희가 삐셔방정식에서 명목금리 이퀄 기대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금리면 경기가 좋아질 거야를 사실상 반영을 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돼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거는 건전한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조기 긴축 우려가 사실상 생겼던 게 올해 저희 3월 달이었다고 보면 장페에서 오른쪽 차트에서 봐주시면요. 제가 미국의 팁스 수익률, 물가연동 채권의 수익률을 역축으로 돌려놓고 금 가격이랑 같이 그려놨는데 거의 같이 움직이죠. 똑같네요. 금 가격은 명목금리보다는 오히려 이 실질금리와 훨씬 더 역의 코리레이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가장 싫어하는 금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달러도 강세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금 가격에서는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수요도 없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기회까지 안 주다 보니까 오히려 1분기 때는 좀 악재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2분기에는 유가가 WTI 기준으로 65달러 밑에서 안정을 찾아준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면 명목금리도 상반경직성을 보일 거고 3월 달에 좀 튀었던 실질금리도 좀 안정되어주면 조익인축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달러 약세하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로 금 가격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좀 2분기 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저희 2분기 전망하고 나서 금 가격이 어제까지 한 1800불 가까이는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1800불이 일단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정황선인 것 같고요. 1800불 좀 뚫게 되면 작년에 기록을 했었던 한 2070달러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1900달러 대 후반 정도까지는 2분기 중에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을까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종로에 가야겠네요. 가시죠. 팔로 가셔야죠. 종로에. 그래서 저는 2분기 투자 전략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3개월 확대를 보고는 있지만 저희는 2019년 2020년 탑픽으로 계속 금을 좀 제시해왔다 보니까 이때까지 투자하셨던 자산들 지금 팔지 마시고 2분기 때 좀 반등하면 자의 실현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단타 치는 건 사실상 그렇게 재미있진 않겠죠. 오히려 산업금속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금속 기억을 해야겠네요. 오늘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원자재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 중에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해 주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한마디로 네. 그분까지 제가 준비를 해오진 않았는데 원자재라고 하는 자산 그리고 최근에 사실상 원자재 시장이 워낙 이제 4개 분기 연속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익숙한 원자재 자산이 원유 원유다 보니까 너무 원유에만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업금속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결국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만 타이트해서 사실상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의 패러다임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필요한 그런 자산들을 이제 또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너무 원유만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른 원자재 섹터들도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산업금속이다라고 하는 부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산업금속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 너무 좋아서 이제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nh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nh 투자증권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계좌 있어야 되나요? 계좌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계시면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가입 절차는 있어야겠네요. 네. 가입하시고 다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인포맥스라이브 야식시장 식구인 이효석 팀장님께서도 우리 황병진 연구위원님께 많은 원자재 관련해서 배움을 또 얻으셨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네. 저희 오늘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 투자증권 황병진 연구위원님과 2부의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